안녕하십니까 아 어떤 거를 조금 너희들에게 도움을 줘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의외로 이번에 중간고사를 한번 보고 나니까 의외로 내신 시험에 속담이 나오니까 아주 그냥 맥을 묻히던데 왜 그렇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에는 속담이 안 나와 그치? 속담 안 나와 수능에 속담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이제 뭐 정시를 쓰든 안 쓰든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수능을 최종 목표로 하고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수능에서 속담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들을 접할 일이 없지 그치? 접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학교 시험 문제 내신이지 내신 문제에 나오니까 바로 감점 감점되니까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자 감점 받겠지 감점되어지니까 당연히 등급이 안 나오겠지 등급 등급이 안 나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 학원 쌤한테 학원 쌤에게 욕 들어먹겠지 이제 뭐 꾸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충고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욕이 아니어도 강한 압박? 막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훌륭한 곳에서는 쌍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개 삐디빅 빅 빅 빅 빅 빅 뭐 이렇게 그치? 어쨌든 뭐 그럼으로써 이제 엄마에게 미안하게 되지 그리고 자꾸 무언가를 숨기게 되고 그 다음 은폐하게 되고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네.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다. 어찌됐건 간에 속담 내용, 속담이나 격언 이거가 생각보다 어렵거나 막 되게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아. 근데 한 번 눈으로 봐두지 않으면 그곳을 딱 마주쳤을 때 아 이거 뭐였지?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굉장히 훌륭하신 내가 내가 누구를? 너희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위하여 새로이 어 새로이 이거는 원래 계획되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니까 새로이 영어 속담 88개를 영어 속담 88개를 영어 속담 88개를 풀이하니 응 요거를 이제 풀어주니 못할 놈이 하노라 못할 놈이 하노라 그치? 어이 이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훌륭하신 내가 훌륭하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새로이 영어 속담 88개를 풀이하니 야 이거 하도 이거 좀 바꿔보자 풀이 풀이하니 못할 놈이 하노라 좋습니다 그래서 한 88개 정도쯤을 하게 될 건데 한 3번 정도쯤에 나눠볼까 생각 중인데 너무 많이 하면 아 나도 힘들어 그치? 그래서 한 3개 정도쯤 3개 정도쯤으로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보고 조금 익혀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 어떻게 줄 수 있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면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그리고 만약에 방법을 아 나도 이 방법을 잘 모른다 라고 하면 그냥 그치? 톡톡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손발이 고생을 해야지 그치? 다 받아 적거나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뭐 캡처 같은 것도 괜찮겠다 캡처를 하거나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나는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가 영어 속담 까비 아 영어 속담 하나 때문에 그치? 요거만 알았어도 까비 문제는 어떻게 나와? 다음 주어진 글이 의미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내신에 꼭 나오는 영어 속담 꼭 나오는 영어 속담뿐만 아니라 영어 속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속담 및 격언 요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88개 정도쯤 해놓으면 뽕 빨라 그치? 거의 뭐 끝장이지 쩔어 쩔어 오케이 첫 번째 더 모어 더 베러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들어봤지 그치?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더 모어 더 어떠면 더 많으면 뭐 할수록 많을수록 더 배럴 어떻다? 더 좋다 이거 뭐 쉬우니까 그치?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다다익선 한자까지는 안 쓴다 그치? 한자까지 원하는 건 아니야 요거만 알아도 돼 오케이 2번 어 내리면 안 돼 이거 맞춰놓은 거라서 There's no place 장소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하나 이렇게 할까? 괜히 심심하니까 얘를 색깔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오케이 There's no place 장소가 없다 뭐 같은? 집 같은 이런 집 같은 집 같은 장소가 없다 그치? 집 같은 장소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집이 가장 좋고 편하다 그치? 여행 막 막 멀리 유럽 여행 가고 어디 여행 가고 아무리 댕겨봐도 집이 왔었을 때 아 편하다 이런 느낌 그치? 오케이 가자 Easy come Easy go 너무 쉽다 그치? Easy come 어떻게 온대? 쉽게 온대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Easy go 또 쉽게 간다 오케이 그러면 요걸 만들어 보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그치? 뭐 금방 공짜로 이렇게 금방 딱 얻었어 그치? 그러면 또 그것을 또 금방 쉽게 잃게 돼 그치? 어렵사리 어렵사리 검색해서 찾아서 요거 속담에 관련된 거 공부하기 위해서 왔지 그치? 가만히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어 쉽게 잃어 왜? 내가 이렇게 쉽게 너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또 쉽게 잃게 돼 그치? 진짜 그렇게 돼 오케이 계속합니다 두 해 as you would be done by as 뭐 뭐처럼 you would be done you would be done by 얘는 수정태지 그치? 두 해 뭘 해? as 뭐처럼 you would be done by be done이니까 되어져지는 거지 그치? 되어져지는 거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되어져지는 거니까 대접받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했는데 남을 대접까지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도 너를 대접할 것이다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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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5번이야 Every dog 모든 개는 His day 그의 나를 가진다 가지고 있다 모든 개는 그의 나를 가지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개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맨날 똑같이 갇혀서 묶여있지만 어느 날 좋은 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로또 맞는 날 그런 날 그치? 그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해? 그치? 지구멍 볕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알지 않니? 그치? 지구멍 지구멍 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 정도쯤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Like father 아빠를 좋아하고 Like son 아들을 좋아하고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정 미친거지 드디어 그치?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치? Like는 뭐뭇처럼입니다 그치? 아빠처럼 아들처럼 그치? 아빠를 닮았고 아들을 닮았대 그러니까 아빠나 아들이나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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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이란 얘기죠 그쵸? 부전 자전 부전 자전 자전이 아니라 자전 이 정도쯤은 알아야지 부전 자전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나왔다 올 월 월크 올 월크 올 월크 일만해 올 월크 and 노플레이 그리고 놀지 않아 메이크스 만들어 잭 잭을 덜 보이 덜이라는 거 단어 모르면 이거 쉬울 것 같은데 덜 덜 떨어진 거 그치? 덜 보이 덜 떨어진 놈 그치? 일만해 그 다음에 안 놀아 만들어 아이고 만들어 미안 만들어 잭을 덜 떨어진 놈으로 쿨하게 그냥 가지 아주 직뚝직하다 그치? 그래서 일만하고 안 놀면 잭을 덜 떨어진 놈으로 만든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까? 아 요거 히든카드 하나 나간다 화살표 쓴다 자 일만하고 놀지 않으면 일만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그치? 잭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야 꼭 잭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너도 바보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차라리 바보가 되는 건 낫겠다 그치? 8번 가셔 매니헨즈 많은 손들이 메이크 만들어 라이트 워크 가벼운 일 여기서 불빛 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치? 많은 손이 일을 가볍게 만든다 많은 손이 일을 가볍게 만든다 라는 얘기는 백지짱도 낫다 백지짱도 맞들면 낫다 그치? 좀 맞들어야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벼울 거 아니야 오케이 okay an eye for an eye 눈 그치? 대해서 눈 눈에 대해서는 눈이야 그러면 눈에는 눈 그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는 거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선생님 여기 an eye for an eye 이니까 a tooth for an for a tooth 이렇게 쓰면 요거는 눈에는 눈 요거는 이에는 이 아닙니까? 영작상으로는 맞는데 얘는 안 써 그치? 그리고 눈에는 눈 이라는 말이 이에는 이 까지 포함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눈에는 눈 이렇게만 쓰지 뭐 이빨은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허파에는 허파 방광에는 방광 이렇게도 쓰냐? 안 쓰잖아 그치? 라임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꼭 그렇게 고지곳대로 좀 하지마 그치? 그거 참 영어 공부하기 힘든 지름길이야 미안해 디스에서 자 10번 가죠 원스왈로 한 마리 제비 더젠트 메이크 만들지 않아 썸머 여름을 한 마리 제비 안 만들어 여름을 그러면 제비 한 마리가 이제 뭐 어디 갔다가 이제 오겠지 그치? 흥부 놀부 보면 걔네들 돌아오잖아 컴백컴 그치?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타이핑이 너무 늦어갖고 그치? 즉 이것이 이야기하는 말은 속단하지 마라 또 김칫국 마시지 마라 이 정도쯤 되겠다 그치? better 그다음 11번 갑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좋아 늦은 게 늦은 게 좋대 than never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치? 늦게라도 해야지 그치? 늦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거 너희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서야 그치? 아니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치? 오케이 남들 3년 만에 대학교 갈 때 우리는 4년 만에 가면 되지 뭐 흑흑흑흑흑흑... 오오... 너 이씨 대놓고 뒤선가? 오케이 그 다음 12번 갑니다 The Orlybird catches The Womp 이건 너무 쉽겠다 그지? 일직새 잡아 벌레 뭐 이건 누구나 다 알겠다 그지?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아유 너무 쉽다 In never rains But It pulls 비가 안 와 그러나 퍼부어 Pours라는 것은 퍼부는다 이런 말이야 똑같잖아 그지 비가 안 와 그러나 퍼부어 그치 비가 오기만 하면 퍼붓는다 비가 오기만 하면 퍼붓는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하나도 안 오다가 올 때는 뒤지게 많이 오는 거 그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불행은 겹쳐온다 그럼 뭐 설상가상 이런 것도 좀 해당이 되어지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와 조금 비슷한 컨셉이 있어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줍니다 뭐 얘기하려고 했지 까먹을 뻔했다 미스포춘 요거랑 딱 똑같습니다 얘도 해줄게 미스포춘 불행 불행 안 와 혼자 혼자 불행은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불행은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 불행은 겹쳐온다 설상가상이다 오케이 그래서 in never is very first miss fortune never comes alone 요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a friend to all is a friend to none 이거 니네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죽음인데 친구 모두의 친구이다 아무도 아닌 자 그러면 친구 모두의 친구이다 아무도 아닌 그러니까 모두의 친구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그렇지 모두의 친구는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오케이 어 너 친구 누구 있어 전 누구 있고요 누구 있고요 애들이 다 좋아하고요 저 완전 인싸고요 완전 잘나가고요 애들이 다 저 좋아하고요 장난 아니에요 인기예요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만 그치 여기 나왔잖아 모두의 친구는 친구도 아무도 친구도 친구가 아니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좀 디스하는 류의 속담은 잘 안 나오죠 그죠 사운드 마인드 인어 사운드 바디 소리마음 소리몸 소림이 아니라 소림은 저거 소리마음 소리몸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건전한 마음 건전한 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건전한 몸에 건전한 마음 그치 그래서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진다 오케이 사운드라는 것이 소리의 뜻 무슨 소리가 들리다 도 있지만 건전한 건강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소리로 백날 해석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화만 나고 웨이스트 낫 원투 투 여기서 웨이스트는 낭비하답니다 안 낭비 안 호남 그 얘기는 낭비가 없으면 부족함이 없다 아 이거 주족함이 아니라 부족함 부족함이 없다 낭비가 없으면 부족함이 없다 웨이스트 낫 낭비하지 않으면 원투 투 원할 것도 없다 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낭비가 없으면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는 낭비하지 마라 원캔낫 잇 원스 케이크 앤드 헤브 잇 여기서 원은 이제 사람이겠죠 누군가 개똥이 철수겠죠 철수까지 쓰지 맙시다 어 먹을 수 없어 케이크를 그리고 가지기 한 사람은 케이크를 가지면서 먹을 수 없어 케이크를 가지면서 먹을 수 없어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너희들 생일이었어 그래서 누가 엄마나 아빠가 케이크를 사왔어 그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야 후 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해 케이크를 잘라서 먹어야지 근데 케이크가 너무 이쁜 거야 얘는 좀 내가 보관을 하고 싶어 그러면 케이크를 먹는 것과 케이크를 보관하는 것 둘 다 할 수 있을까 없지 케이크를 먹으면 케이크 보관은 못해 케이크 보관을 하면 케이크 못 먹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케이크를 먹으면서도 보관할 수도 없다 그 얘기는 뭘로 하냐면 둘 다 좋을 수는 없다 요게 가장 좋겠다 그치 둘 다 좋을 수는 없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둘 다 좋을 수 좋을 혹은 가질 요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쵸 요거 조금 어려운 속담이겠네요 그쵸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 믿는 것 이거는 뭐 속담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그치 보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hen이 아니라 이거 when인데 h는 w는 어디 갔어 when the cat when the cat is away the mice will play 자 왜는 때로 해석하죠 그쵸 때 고양이 멀리 가다 쥐 놀 것이다 고양이가 멀리 갈 때 쥐가 놀 것이다 그치 근데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못 놀 거 아니야 그치 아 아 아 아 이거 하나 빼먹은 거 있네 이거 그거 있지 백무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 그치 그거 연관된 거니까 챙겨놓고 그래서 그래서 고양이가 없으면 쥐가 판친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써는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호랑이가 없는 곳엔 토끼가 스승 아마 이런 것 같아 근데 토끼인지 여운지 이것도 좀 헷갈리네 토끼인지 여운지 이때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어쨌든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는 건데 얘가 없으면 얘가 판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원 네일 드라이브 사웃 원 아들 하나의 못 하나의 못 그러니까 좀 그렇다 못하나 뺀다 다른 못 못하나가 다른 못을 뺀다 그러니까 아 못이 있었는데 다른 못이 빼니까 뭐 박힌 돌을 빼내다 뭐 이런 뜻인가 아니 못을 빼야 되는데 이 못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뭘 사용해 다른 못을 사용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다른 못을 사용해서 이미 박혀져 있는 못을 빼는 거야 그러면 못을 빼는데 원래 뭐 망치나 이런 걸 빼야 되는데 못을 빼는데 못을 사용하니까 17 17 17 17 이런 말의 의미인데 뭐 굳이 좀 바꾸자면 못을 박아 이 정도쯤 되겠습니다 못을 박아 다른 못을 뺐나 17 17 어 스티치 인타임 save is nine 바늘질 할 때 한 땀 한 땀 이렇게 손수 바늘질 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어 스티치 스티치는 땀입니다 제때에 아홉 번 절약 그래서 제때에 한 땀이 아홉 번의 뭐를 수고 수고 수고를 절약해 준다 그러니까 덜어준다 제때 한번 하니까 나중에 아홉 번 할 때 그 수고를 덜어준다는 거지 얼마나 좋아 때를 놓치지 마라 뭐 이 정도쯤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때를 놓치든 마라 라고 한다는 것은 예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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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상통하겠네요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쳐라 그쵸 뜨거울 때 쳐야죠 차가울 때 쳐봐야 아무것도 뜨거울 때 치면 잘 쳐지는데 차가울 때 치면 빡치겠죠 그쵸 좋네요 라임이에요 라임 라임 그 다음 time and tight wait for no man 시간과 조수 아이고 미안 오타입니다 오투 오타 시간과 조수 원래는 웨이퍼는 기다리다는데 뒤에 녹아있으니까 여기서 부정을 해줘요 그쵸 안기달 사람을 그러면 시간과 조수는 사람을 안기다린다 시간과 조수는 사람을 안기다린다 시간과 조수는 뭘 나타내는 거야 세월을 나타내는 거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24번 all roads read to roam 모든 길 lead to는 어디어디로 이끌다 이런 말이죠 이끌다 로마는 로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길은 모든 길은 로마로 이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또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있는 곳에서 만약에 서울에 어디로 간다 서울역에 간다 아니면 서울에 강남에 간다 라고 했었을 때 거기 가는 방법은 일단 가장 빠른 건 KTX를 이용하는 거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 KTX 지하철 아니면 뭐 또 뭐 있지 버스 이런 것들 아니면 택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네 좀 따져봐야 되겠네 일단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겠지 아니면 KTX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을 거고 다음 지하철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을 거고 잘 안 보인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지하철 항공 KTX 지하철 다음 택시 아 택시 이전에 버스 고속버스 고속버스 택시 택시 다음에 이제 뭐 타고 갈까 자전거 갑자기 확 죽는데 자전거 킥보드 서울까지 오케이 킥보드 우마차 인력거 너무 그치 이런 것들을 갈 수가 있겠어 그치 그러면 KTX 택시 만약에 서울까지 아니면 지하철으로 가자 지하철 타고 만약에 1시간 정도쯤 갈 것 같으면 인력거 타고 몇 시간을 걸려서 가겠지 그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얘기는 이 말이랑도 또 통하는 말입니다 그치 뭐로 가도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바꾸겠네 어떻게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요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Well begun 이제 잘 시작 반됨 잘 시작한 것은 반됨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시작이 반이다 반다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오케이 노 뉴스 굿 뉴스 소식 없어 좋은 소식 소식 없는 걸 세 글자로 하면 무소식 좋은 소식을 또 세 글자로 하면 희소식 그치 그래서 여기다 이 일을 써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치 뭐 연락이 자주 없으면 잘 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것 임으로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다 뻑하면 전화하고 뻑하면 문자하고 그치 친구 관계도 살펴봐 뭐 이런 거 갖다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 그치 Habit 26번이야 Habit is a second nature 습관이 아니라 습관이다 두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버릇 네이처는 이제 천성 뭐 이런 말이죠 천성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거 그치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 이런 말입니다 그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서 습관은 그렇게 고치기가 어렵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바람 그러면 큰 나무가 당연한 거죠 그쵸 큰 나무가 많은 바람을 맞는다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속담와 비슷한 것을 쓰면 이거 정도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가지 많은 나무에 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 일이 많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나무가 크면 많은 바람을 맞는다 다음 28번 오늘 28번까지만 할 겁니다 롬 워스나 빌트 이너데이 로마는 아 이거 마지막이라서 스페셜로 노란색인가 안 젖었다 하루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또 이것만 써주면 모르잖아 그치 큰일을 이루는데 큰일을 이루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근데 얘가 뜻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즉 로마처럼 큰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나 하루아침이라는 것 때문에 마침 시간만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과제 나갑니다 첫 번째 약자로 씁시다 어 안 돼 첫 번째 그냥 쓰겠다 첫 번째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 구독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되노 필기 공부 4번 네 번째 셀프 시험 다섯 번째 한 3일 뒤 3일 정도 3에서 5일 후 재학습 이거 제일 중요하다 그치? 3일에서 5일 뒤에 재학습을 해줘야 3일에서 5일 뒤에 재학습을 해줘야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너의 머릿속에 빠바박 하고 이제 머리를 안 떠나게 되지 그치? 머릿속에 딱 세팅되어져서 필요할 때마다 탁탁 꺼내 쓸 수 있는 그치? 얼마나 좋아 그치? 좋습니다 오늘 필수 영어 속담 내신에 꼭 나오는 영어 속담 88 중에서 28 때마침 또 28이야 28개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서 파트 2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끝!